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좀 더 뒤로 가야 돼요. 더! 더! 더 뒤로 가! 조금 더! 조금 더! 하루도! 하루도 저희가 앉아! 그럼! 아이고, 러미 가리면 어떡해! 더 뒤로 가! 우리 베이직 올림픽 그...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해서 뭔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아. 그죠? 중국... 음... 보이콧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어. 그지?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뭐... 열심히 싸워달라고 응원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. 맞지?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한 번 화이팅을 한 번 해보자. 자! 화이팅 한번 해보자! 자! 화이팅! 옳치! 잘했어요! 안녕! 자! 우리 그리고 또 이 중에 있는데 OO 한테 한마디씩 해주자! 이게 넵 넵 넵 오 분리 삼촌이 해석해줄게 삼촌이 자막으로 넣어줄게 알았지? 삼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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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